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호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수행평가 조금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퀘스트를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영어 이력서 작성하기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여러분들 수행평가 학교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좀 맞아야 좀 도움이 되겠지만 뭐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 학년이 바뀌고 나서도 또 이런 걸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조금 이제 보실 거예요. 어 일단은 이력서의 양식에 좀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한 다섯 가지 형태입니다. 그쵸? 이거 resume라고 읽는다 얘들 알지? 이거 resume 이렇게 읽는 친구도 있는데 resume가 맞고요. 이력서 그치? 그 다음에 personal information, educati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그 다음에 awards and certificates, 그 다음에 language and computer skills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여러분들 좀 알차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한글 이력서도 써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영어로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것들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력서에 들어가면 좋은 다섯 가지 항목들을 적어드렸는데 여기를 어떻게 꾸려나가면 조금 그럴싸한 멋진 이력서가 완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나의 항목식 좀 살펴볼까요? 일단 personal information은 여러분은 번역하면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뭐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글 이력서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력서의 거의 절반 인적사항이야. 나 있어야 돼,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주소에부터 해가지고 한자로 이름까지 써야 되고 별에 별게 다 들어가거든? 근데 영어 이력서는 여러분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여러분 사는 주소 이렇게 여러분 써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각각의 조금 팁을 좀 몇 가지를 좀 드려야 되는 건 자 우리 이름 쓰실 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이름을 쓰실 때 어... 성을 먼저 쓰겠다. 그러면은 쉼표를 꼭 찍어주세요. 그렇죠? 캠, 또는 리, 파크 이런 거 써주고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근데 보통 여러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성을 우리가 보통 라스트 네임이라고 우리가 영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이름을 퍼스트 네임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성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떼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름을 쓰실 때는 이 두 가지의 방식을 이용해서 쓰시고 조금 맨 위에, 맨 위에 좀 큼지막하게 적어주시면 조금 더 포인트가 여러분 살아나요. 전화번호 설명드릴 거 없죠? 그치?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도 선생님이 뭐 설명드릴 건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주소를 쓰실 때는 영어에서 표기방법이 작은 주소에서 그 다음에 큰 주소의 형태로 넘어가시면서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식과는 반대라는 점. 그렇죠? 이미 영어 지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처음에 동이름부터 써주시든지 아니면 뭐 구가 있다면 구이름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 아니면은 뭐 충청도 어디 이렇게 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 나라, 이름, 사우스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주시면은 그쵸? 아 구이름 그 다음 도시이름 써야지 도시이름 쓰고 그 다음에 뭐 도도 쓰실 분은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아 이제 국가명까지 붙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소를 완벽하게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퍼스널 인포메이션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항은 에듀케이션 학력 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학교명 써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 나라 도시하고 나라는 같이 엮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주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했었던 어떤 초등학교 어떤 어떤 초등학교 대문자로 써주는 게 좋겠죠?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elementary school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고 괄호 열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다녔던 여기 도시명 도시 이름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국가 South Korea겠지? 그치? 아니면 해외에서 다녔던 친구들은 해외 이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간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기간을 써주시는데 기간은 날짜까지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월과 연도만 적어주시면 돼요. 월과 연도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은 우리나라는 항상 3월에 시작하니까 그쵸? 이제 연도를 적어주시고 예를 들면 뭐 2000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면 대충 몇 년 정도 될까요? 한 8살이니까 2016년? 15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15, March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그치? 연도 뒤에 쓰자. March를 먼저 쓰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졸업한 연도를 써주셔야 돼요. 이게 흔히 이게 이력 썼을 때 선생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 지원했을 때 해봤던 실수인데 보통 여기다 여러분들 초등학교는 6학년이고 그 다음 중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냥 플러스 6만 하면 되는 줄 알거든? 아니야 얘들아 플러스 6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2000 예를 들면 2015년 3월에 입학을 했으면 2015, 16, 17, 18, 19, 20 20, 20이 만으로 딱 6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21년에 졸업 몇 월에 해? 보통 1월에 하거나 2월에 하거든. 겨울방학이 있었던 학교 봄방학이 따로 있었던 학교는 2월에 하셨을 거고 1월에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겨울방학 그냥 쫙 길게 3월까지 쭉 쓰셨던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2월이면은 이제 February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여기까지만 쓰시던지 아니면 1월달은 January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도 2021 이런 식으로 여러분 써주시면 된다. 그쵸? 그래서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써주면 더 여러분들 멀쩡한 그쵸? 이런 이력서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기간까지 이렇게 써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에듀케이션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재학 중이니까 여러분 입학년도 써주시고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여기 물결 표시보다 이렇게 줄로 그어주는 게 대시를 그어주는 게 맞는데 대시 해놓으시고 빈칸으로 해주시면 돼요. 됐죠? 뭐 ING 이런 거 쓰지 마.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Extracurricular Activities에서 대회활동 이거를 이제 적어보시는 건데 동아리나 또는 여러분들 봉사활동 등의 활동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 쓰라고 하면 친구들 정말 성의 없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동아리.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니까 중학교 때 동아리가 있었겠죠. 근데 동아리를 쓰려고 하는데 동아리 이름 쓰고 쓰는 학교들 끝내는 친구들이 있어. 어떻게 하라. 그 동아리가 뭐하는 동아리인지 어떻게 하라. 그치? 동아리를 써주시고요. 또는 봉사활동을 한 게 있으시면 써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봐봐. 활동사항은 이렇게 써주시면은 딱 좋습니다. 자 어떻게 써주시면 보기 좋냐. 자 어떤 이름을 쓰세요. 동아리 이름 또는 아니면 활동한 뭐 이름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 활동 이름이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써주시고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동사를 써주시는 거야. 여기 밑에다가 줄 바꿔서 동사를 하나 이용해서 뭐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할 거면은 여기서 동사를 써주는 거지. 그리고 시제는 과거요. volunteered in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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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어서 무슨 누구 뭐 누구누구를 봉사활동을 했다. 아니면 누구누구를 도왔다. 하면은 이제 helped. 근데 사실 조금 있어 보이는 helped 약간 도왔다 이런 것들 하면 helped보다는 이제 이력서에 들어가야 되는 조금 고급진 단어를 써주면 좋거든요. 어떤 걸 써주시면 좋냐면 이 aid 얘들아 이것도 돕다지. 그래서 aid it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문장을 써주시면은 조금 더 활동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awards 수상 내역이나 마지막이 아니죠. certificate 자격증 약간 이런 것들 써주는 겁니다. 자격증 이름 써주시고요. 그치? 그리고 수상 내용 그 자격증이 뭐 어떤 자격증인지 내용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어디서 발급됐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뭔가를 받았으면은 아 스쿨 프린시퍼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고 날짜 수상 날짜도 여러분들 상장이나 자격증 보시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씩 적어주셔서 하나하나씩 항목씩 적어주시면 이거는 뭐 제가 뭐 많이 도와드릴 건 없죠. 뭐 날짜 쓰는 것만 잘 주의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랭기지 언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언어와 그 다음에 컴퓨터 스키어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기술 같은 거 약간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는데 언어와 컴퓨터 프로그램 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하는 좀 수준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한국어가 모국어인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돼요. 네이티브 코리안 그쵸? 그냥 토차 한국인이야. 한국어는 엄청 잘한다 이 말인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잘하는 수준을 선생님이 몇 가지를 좀 잡아줄게. 외국어들을 좀 잘하는 것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뭐 뭐 있을까? 어드밴스드 굉장히 잘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약간 intermediate high 이러면 중상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난이도 표현들 좀 알아도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들 fluent fluent 이렇게 써주시면 이건 유창한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써주시고 in 한 다음에 뒤에 언어 그쵸? 이런 걸 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언어들을 좀 써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명 같은 경우도 쭉 한번 나열해주면 아 이 친구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룰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주로 뭐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 뭐 뭐 엑셀을 다룰 수 있다. 약간 관절 광고인가? 자 그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ppt 하지 말고 파워포인트 정식 명칭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글 우리 한글 다룰 줄 아는 친구들 진짜 많잖아. 한글 같은 경우는 얘들아 제발 이렇게 쓰지 아마 h-a-n-g-e-u-l 이렇게 쓰지 말고 여러분은 파일 확장자명 이런 걸 이용해 주시면 돼요. hwp 이게 여러분 한글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깔끔한 이력서가 완성이 돼요. 이력서는 자기소개서하고 다릅니다. 그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줄글로 쭉 풀어가지고 서론 본론 그 다음에 결론까지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지만 이력서는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항목들 경력 사항들을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딱딱딱 나열하듯이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잡아 드린 이런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아마 깔끔하고 그리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이력서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력서를 작성해야 되는 친구들 수량평가를 작성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많은 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고 또 혹시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여기 캐스트 밑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선생님 질문 게시판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도 얼마든지 선생님이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문화의 수행평가 과제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민우쌤이었습니다.